의과대학 본과 1년생으로 한강변에서 친구들과 함께 음주를 하고 또 함께 놀다가 실종돼서 나중에 숨진 채로 발견됐던 의대생 고 손정민씨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과연 이 사인이 뭘까 정말 강물에 빠졌던 걸까 아니면 사고가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사건이 있었던 것일까 많은 의욕이 저기됐기도 했고 특히 이 아버지가 애틋하게 아들을 찾는 화면 장면 이런 것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고 또 아픔과 함께 그 아픔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사안이라서 이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찰 부검 결과에 익사를 추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수사는 계속한다는 겁니다. 수사는 계속하되 뚜렷하게 주변 인물들에서 혐의점이 나오고 있지 않은 걸로 봐서 술을 먹고 강물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경찰은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경찰청 관계자는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통해서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부검 감정서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인은 익사로 추정되고 머리 두 군데에 자열창은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부검 감정 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 목격자 조사와 확보된 영상 분석 그리고 실종 당일 현장 재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국과수는 지난 1일 정민 씨 시신을 부검한 뒤에 시신의 부패가 진행돼서 육안으로는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정민 씨의 아버지 손현 씨는 왼쪽 귀 뒷부분에 손가락 두 마디 크기 자상이 두 개 있었다면서 누구한테 맞은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 부딪힌 건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정민 씨 실종 당일 행정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친구 A씨 외에도 6개 그룹 9명의 목격자를 조사했습니다. 25일 당일 오전 2시부터 오후 3시 38분까지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라고 합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친구 A씨가 오전 3시 37분경 통화를 하고 옆에 정민 씨가 앉아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난달 25일 오전 3시 38분 이후에 정민 씨와 친구 A씨의 행정을 밝히는데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목격자로부터 같은 날 오전 4시 20분쯤 친구 A씨를 받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격자는 친구 A씨가 강가에 가까운 잔디 끝 경사면에 누워 잠들어 있는 걸 보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깨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격자는 정민 씨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 역시 같은 날 오전 3시 30분쯤 자신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어머니와 정민이가 잠이 들었는데 취해서 깨울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는 1시간 뒤인 오전 4시 30분쯤 잠에서 깨서 손 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홀로 귀가한 것입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왜 혼자서 그것도 친구의 휴대전화를 들고 갔나 이거입니다. 친구가 누워 있으면 술이 쳤으면 깨워 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도움을 청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두고 갔나 하는 부분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주목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익사 추정 시간과 관련해서는 익사 추정 시간은 정확히 몇 시라고 안 논다라고 밝히고 연구 논문 공부로 국과수는 실종 당일 마지막 엄주 이후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사망했다고 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친구 A씨와 그의 아버지를 창고인 신문으로 조사한 데 이어서 A씨에 대해서는 프로파일로 면담도 실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A씨 아버지의 휴대전화도 제출을 받아서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25일 오전 3시 38분 이후 공통적으로 두 사람 행적이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친구 A씨만 자고 있는 상태로 발견된다면서 오전 3시 38분 이후에 두 사람의 행적에 대한 목격자 조사와 폐쇄로 CCTV 분석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시간 30분 분량이라도 보는 데는 초단위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단위로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CTV를 초단위로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 믿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도 나왔고 많은 괴담도 나왔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있었던 병원 또는 경찰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 맞지 않는 걸로 드러났고 어쨌든 함께 갔던 친구가 술을 마시고 밤늦게도록 취했는데 왜 데려가지 못했고 그리고 5일 만에 사망했는데 그 사망 소식이 전화지기 직전에는 아버지가 하루 이틀 사흘 뒤부터는 플랭카드를 붙여서 아들을 애틋하게 찾는다는 사연들이 SNS를 통해서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사망 소식을 접하고도 아버지가 의연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들 그리고 끊임없이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 그동안 아버지와 자식 간에 죽어받았던 카톡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아주 부자 간의 끈끈한 이런 사랑도 확인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기종한 생명이 이렇게 죽음으로 돌아왔다는 데서는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도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면 틀림없습니다. 특히나 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의과대학 학생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이 평생에 일생에서 큰 선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정말 모범생이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애틋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한 내막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친구를 두고 집에 돌아갔을까? 이런 부분 등등 해서 그런데 아주 친한 사람들이었다면 나중에 이 사건이 나오고 나니까 친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범인으로 의심을 받고 되는 상황들 이게 이제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장들이고 사고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지금 아주 사사티 수색도 하고 휴대전화를 몇 개 수고를 했는데 그게 친구 A씨의 휴대전화가 아니다 하는 것도 드러났고 그래서 아직도 의심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경찰에 부검을 해본 결과 부검을 해본 결과 익사다 하는 것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나타난 겁니다. 익사. 그러니까 물에 빠졌다는 거죠. 술을 많이 먹고 그렇지만 이 사건에 대한 수민들, 국민들의 관심이 왔고 국민 청원 게시판까지 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경찰은 정확한 사고 단서나 이런 걸 확인할 때까지는 수사를 계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CCTV도 더 확보하고 또 A씨, 마지막까지 사고를 당했던 학생과 함께 있었던 A씨 아버지의 휴대전화도 프랜식을 해서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왔는가 혹시 그 대화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단서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조사는 별 다른 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부검 결과는 익사로 드러난 것이 알려졌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 사고는 정말 안타까운 거고 특히 한강 강변에서의 이 엄주는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나서서 또 시민들이 직접 수사한 또는 탐정이 되기도 했던 이 사건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특히 꽃다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숨진 체로 발견됐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을 무작정 의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밤시간, 엄주, 한강변에 대한 경계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그리고 경찰이 아주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도 필요하고 또한 그 부근에 CCTV를 더 많이 설치해서 이렇게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종합적인 반성을 하게 되는 사건이면 틀림없습니다. 아직도 사인은 부검을 통해서는 드러났지만 그러나 부검이 아닌 결정적인 증거 등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된 수사를 보면서 이 사건에 대한 마무리 경찰들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혹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서 죽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